아 맞아 맞아. 제가 선배님한테 전수 받고 싶은 게 있어요. 좀 예를 들어서 이런. 그냥 이 표정. 이런 거 직접 다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. 나는 내가 무슨 표정을 짓는지 모르고 내가 무슨 제스처를 하는지 몰라. 나는 내가 이거 이런 걸 하는지 몰랐어. 이거 포기하는 거. 이것도 나윤이가 얘기해줘서 알았어. 어. 진짜요? 어. 그리고 또 하나 비법은 있는데 여기서 보여줄 수가 없어. 어, 그래요? 얼굴 근육 풀려라는 방법인데 내가 매일 아침에 하는 거야. 좀 심각해요? 표정이? 내가 이름 붙인 체조인데 음, 오, 아 체조야. 오? 음오아? 오, 저희 마음은 노래 중에 음오아에 가 있는데. 맞아, 음오아에 있는데 이건 음오아까지만이야. 음 할 때는 눈, 코, 입을 최대한 가운데로 모아야 돼. 잠시만요. 이게 음이야. 음 이렇게. 진짜요? 다 모아. 오, 최대한 위아래로 길게. 그 다음에 아 일 때는 최대한 옆으로. 옆으로 최대한 길게. 그래서 음오아를. 왜, 왜. 야, 비법을 알려줬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음 3초, 오 3초, 아 3초씩 해서 이걸 3세트. 음오아 3번. 오. 그러면. 음오아. 음오아 중요해. 아, 진짜 이건 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. 아, 오. 나는 이 밈까지 생길 수는 없어. 정말 그렇지 않은 밈이 너무한데 이 음오아 밈은 안 돼. 그러니까요. 널 위해 특별히. 아, 여기 카메라가 있구나. 난 이것만 막았거든 지금. 저기 있네. 근데 오는 진짜 꿈에서 나올 것 같아. 오. 위아래로 길게. 위아래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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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